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치러진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정치업업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비 수험생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할래? 이런 분들도 보시겠지만 이제 고3 올라가는 분들이 볼텐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분석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잘 챙겨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지 이게 뭐 그냥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좀 자세히 해설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이건 신유형이다. 또 이런 발언을 하고 어떤 멘트를 좀 이렇게 날리면서 해설하는 분야들이 있을 텐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기존의 기출에 비해서 뭔가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주목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이요. 자 항상 수능에서 지금 뭐 5년 6년 정도 매년 1번에 똑같은 주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정치인데 일단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A는 가만 보니까 국가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다가는 아 국가 고유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본다. 그러면 아 좁은 의미의 정치죠. 학설로 말하면 국가은상설이고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당연히 넓은 의미의 정치일 것이다. 이거 체크 안 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밑에 표에 보니까 그 4가지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해서 모두 다 올바르게 답한 학생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국가 형성 이전에 정치현상 설명하기에 A가 적합하냐고 나왔는데 국가현상설이라면 즉 좁은 의미의 정치라면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정치적 현상 설명할 수가 없지. 국가의 활동만이 정치다라고 했는데 국가가 성립한 건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엄청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 인류사는 70만 년 40만 년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세계사에서 몇 십만 년 전이야. 그런데 기껏 국가가 생긴 거. 고조선 얼마 됐어? 단기 5천 얼마 4천 얼마 이러잖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정치적 현상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넓은 의미야. 그러니까 거기 국가 이전의 정치적 현상 설명이 용이하냐.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용이하다. 좁은 의미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가 돼야 돼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B는 국가의 정치 현상과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느냐. 국가와 사회 집단이 완전 달라. 라고 하는 게 이 좁은 의미 또는 국가 현상설입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 집단 현상설에서는요. 국가하고 사회 집단은 똑같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적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B는으로 시작됐잖아. 그럼 이것도 틀렸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에 비해서 B는 다원화된 현대사회 정치 현상 설명하기에 적합하냐. 다원화된 현대사회 정치 현상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정당이나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가 늘어나 있는 오늘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집단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은 집단 현상설 넓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나오죠. 답은 갑이겠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B와 달리 A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A뿐만 아니라 B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도 정치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만약에 이걸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는 활동. 이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국가 현상설이야. 그런데 정치 권력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 자체에 대해서 집단 현상설이 그거를 정치로 보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집단 현상설 넓은 의미에서도 이것도 정치다라고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 1번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도 하실 때 그때 이 둘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포인트만 좀 짚고 가자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이 공통점을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고요. 수능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차이점뿐만 아니라 차이점 위주로 뭔가 우리가 개념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통 부분을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